앵코를 외치다가 조용해질 때쯤에 다같이 태어나게 앵코를 외치면 여기가 역시 이렇게 말하면 안되겠다 하트에서 또 하려고 했는데 되게 우리만 웃겨요 재밌고 너무 재밌는 광고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앵코를 세도할지 몰라서 노래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확인해볼까요? 네네네 얼른 가보세요 어떤 곡이 있나요? 여러분은 음호와이 원하세요?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 원 핸드바씨가 통했는지 한번 볼까요? 뭘까요? 주세요 감사합니다 굿, 굿, 굿은 봐도 됐어요 와우! 오오예 오오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만은 하잖아 오오예 오오아예 그대 넌 사과가겠어 너의 취향적인 ace 그대 넌 다가가서 나의 불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행이다! 으어 알겠지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만을 하잖아 오어 dance 으어 알겠지 그날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스 오늘이 저렴했어 지지 않겠어 오늘이 다 멈춰 가면 이 걸음을 통과하게 글쓰는 애교 더아 알겠지 때 matière 한 번의 지침시켜줬다니 너 좀 더 좋아 일찍짐해고 나만은 지났어 다시 날은 우리 bespoke 널 콜린 벙스도 불구가당신 넌 잘해도 믿을 만한 생각 너의 패지가 바짝이 우은 아래 봐야해 아주 모르는게 다 오르네 O-O-I-A F.O.I.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말은 하잖아 Oh yeah F.O.I.S 그때로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에 대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모른게 우리 먼저 말도 같이 나 Oh yeah 넌 내 취향저격에 대해서 둘이서 Oh yeah 두두두두두두두 Oh yeah 아니 오셨날 때 분위기 어때요? 대답 Oh yeah O.O.I.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말은 하잖아 Oh yeah O.O.I.S O.I.S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에 Oh yeah 목소리도 Oh yeah O.O.I.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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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즐기셨어요?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.